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울산큰골입니다 울산큰골의 gta5 새해 맞이 기획 컨텐츠 차량 줄 달리기 줄 달리기라니 줄 달리기 아니야? 이게 맞아? 달리기도 해서 달리기라고 했어요 아 진짜? 차량 줄 달리기야 그러면? 네 노도비계 작품이구요 적을 전부 떨어뜨려 승리해야한다 점점 귀찮냐 설명적기? 예전이 좋았지 예전이 좋았지 내 때는 인마 어? 노력을 했어 노력을 노력이 부족해요 노력이 그 부족해 인마 아니 내 때는 안그랬는데 롬비가 되어라 자 설명해주세요 네 이게 다양한 차량 5개의 종류가 있는데요 5개의 종류마다 그의 특징을 살려가지고 그 외나무다리에서 상대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아 재밌겠다 꿀잼꿀잼 여기에 리버레이터 넣었으면 넌 죽는거야 시작하겠습니다 펜크 싸움 할때 저펄이가 제일 에잇됐어 맞아 저펄이가 제일 잘했어 우와 뭐야 이거 우와 우와 야 야 난 앞으로 망가지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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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막 탈거야? 아니아니 이거 정해야되지 않나요? 정하자 나 인서던트 할게 저 불도저 할게요 나 불도저 할게요 야 야 그러면 나이 역순으로 가자 제일 어린애가 먼저 골라라 그래 골라라 저는 소방차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저펄이 골라라 싸지가 제일 어리지 않나요? 싸지가 제일 어리지 않나요? 아 싸지 있냐 우리팀에? 아 없는데? 뭐지? 야 큰일났다 저펄이 불도저 저펄이 불도저 야 싸지야 나 나좀 올려줘 야 방구넴 난 당연히 트리스모 트리스모? 트리스모? 어? 트리스모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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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긴 비기 비기 야 비가 네 오케이 인서전트 인서전트 어 그러면은 어 모장이 골라 모장이 형 형이 하세요 불도저 아 나 불도저 안할건데 느려서? 저 아 그럼 제가 먹겠습니다 불도저랑 슈퍼커랑 합치할 수 있어요 어? 어떻게? 아아 야 설마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그럼 내가 나랑 초절합체 할까? 초절합체? 고고고고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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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내가 뒤로 가야돼 뒤로 가야돼 아 잠깐만요 제가 불도저 앞에 있으면 되겠네요 야 그냥 방구넴이랑 초절합체 해라 야 그거 누나가지고 이거 엄청 미끄러운데? 저기요 불도저님 나가 그러면 문빔할게 문빔 불도저님 제가 먼저 갈게요 끼어져요 얘가 야 내 뒤에 내 뒤에 껴 이거 어떻게 뛰더라? 야야야야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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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왜 왜 왜 없어졌어 아 아 제발 비전트 손실 좀 일으키지마 저 형 원래 슈퍼카에서 스타릭스로 바꿨어 어허 안되겠다 그럼 내가 초절합체 할게 오케이 가자 야 이거 어떻게 시작해 나 불나 나 불나 나 불나 앞에 끼시면 돼요 아 오케이 야 이건 내가 봤을때 어차피 차량 종류는 똑같아요 잠깐만 이거 완전 얼굴이 어 소방차 물 물 물 물 야 림창이나네 림창이나 뭐야 인서던트랑 합체 됐어 인서던트랑 합체했어요 텐 윈도우 나는데 이거 왈도야 물 좀 뿌려줘 이거 망할 것 같은데요 야 이건 조합이 중요해 조합 야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야 우리 우리 울어 어제 불닭볶음면 먹고 잤다 좋다 좋다 인서던트랑 불도저 합체하고 어 소방차가 맨 앞에 좋아 이대로 가자 그리고 어 불도저 네 둘이 합체 내가 맨 앞에 가야되지 않을까요 잠깐만 나 왜 맨 앞에 있어 쇼퍼카 맨 앞에 가면 안 좋을 것 같은데 나 엔진 엔진 수능 꺼졌어 잠깐만 저거 들어 버려 그냥 낮은 자체로 자 가자 고고고고 달려 달려 야 출발 왈도야 왈도야 왈도형 잠깐만 여기 미끄러워 야 안가져 잠깐만 얘들아 얘들아 아꼈어 얘들아 건강 나 관전전문 그레이 데려다 으오오오오오오오오 코로나 왜 저렇게 까칠해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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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소방차 해볼래 나도 조금만 어긋나도 이거는 알았어 너 이거 슈퍼카 하나 타라 아니면 여기 슈퍼카 누가 한 명 타봐 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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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 스모 하지마 둘이 스모 하지마 별로인거 같아 어 뭐야 어 잠깐만 와라 밀어버려 그냥 밀어줘요 아 잠깐 잠깐 저거 가는데 저거 잘가 살았다 살았다 이야 이게 나의 의지다 우진좀해요 우진 야 게임 전문 크리에이터거든 여기서 내리면 돼 여기서 내리면 돼 내리면 딱 살거든 희한하지 그리고 불도저저 위에 타면 돼 오케이 뭐야 벌써 우리 팀 3명 죽었어 고고 고고 아 잠깐만 야 소방차 불타 야 야 이 자식아 야 민성이 되게 재밌게 운다 삼촌이 죽는게 재밌니? 네 그래 그래 삼촌 많이 죽을게 으아 하하 아 나 가다가 왜 나왔다 오 나이스 다음 덤벼 다음 나와 다음 나와 야 저펄 호가호 유하네 뒤에 자꾸 점프하지마 야 귀여워 그러지마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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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포니 점프해 점포니 점프해서 응원해 폴짝 폴짝 아 점포니 점포니 가라 점포니 클났어 안돼 안돼 점포니 클났어 멈춰 안타까왓 민성이 한테 뭘 갓 치는거야 잘했어 민성아 왜그래 민성이 한테 그런거 갓 치면 안되 이거 어떻게 죽어? 이거 빠 안돼 안돼 그런거 따라하지마 민성아 너중에 고령시틴에 나만 보이나? 어 나 어떻게 죽어 이거 원래 내이셔야 되는데 어 이거 옆에 붙어 어 따뜻다 어 어 좋다 야 우리 위에 쓰레기 치우고 있다 잠깐만 이거 이거 루돌프 고기 아니야 야 민성이 눈 가려라 뭐 어쩌자고 저한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저 한번 보세요 좋아 가자 어떻게 하면 될까 갑니다 응응응 뭐야 뭐하는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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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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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치즈러씨 치즈러씨 진짜 좋다 야야야야 투리스모 한 대 더 가 빨리 가 레알이 가 어 길 막혔어요 벌써 안 돼 형 나 죽어요 안 돼 야 이 몸짜라 야 진짜 야 돌아와 비가쳐 아니야 가면 안돼 야 돌아와 matte Thanks 결국에 띄와 быстр었다 뺏어 타 뺏어 타 아 뭐야 쟤네 왜 저래 아 다 나갔어 어 뺏어 타란다 뺏어 타란다 뺏어 타란다 야 물대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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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뺏기면 어떡해 소방차 야 꼬부기 꼬부기 지금이야 지금이야 비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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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이거 뭐야 잠깐만 이거 이거 뭐야 똥 나오는거 같아 무슨 똥 나오는거 같아 야 뭐야 이거 괴변이야 괴변 밀지마 나시형 아 나시형 트롤이야 오케이 호라 죽였다 호라 죽였다 어 뭐야 박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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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이거 누구야 적이네 날치형이네 날치형 우리편이에요 그런거 같아요 저희팀 다 밀었어요 아 날치형이 날치형이 쾌변의 그거구나 원인이구나 날치형 뭐 거의 변비 비켜 비코그린 으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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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덕주가리 들어올리기 오케이 미소기 화이팅 으앗 미소기 너의 응원 너의 응원 내가 받겠다 형 오케이 어 왜 안떨어졌어 저걸 사네 으앗 으앗 구사주 잘 좀 해주세요 어 그래 으앗 으앗 미소가 보고있니 어 지금 미소가 미소가 나에게 힘을 줘 어 지금 지금 어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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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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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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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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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정말 땀에 손을 쥔다 손에 땀을 쥔다 아닐까요 으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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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 하 다 끝났다 아니에요 아직인데 아 아직인데 아직 죽지 않았어 아직 죽지 않아 무민드 라이더 힘내 Symphony 아직 시간은 26분이나 나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속도 민성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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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속도를 높이 살고 속도 민성아 삼초가 틀린거 같아 네 민성아 틀린거 같아 온 세상 어린이기운을 받아 뭐야 지금이야 으앗 으앗 지금이야 으앗 민성아 행복하자 아빠 말 잘 듣고 아아 찌르는게 어딨어 찌르는게 어딨어 찌르는게 어딨어 찌르는게 어딨어 찌르는게 어딨어 도망쳐 이겼다 이겼다 아니 거행 그럴까 너희들 잘못 생각하고 있어 너를 울상크고래를 물로 맞다고 소스르지 마요 소스르지 마요 스피드와 힘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짱용 트리스 형 옆에서 옆에 각치기 각치기 어깨 각채기 어 아 아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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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민성아 한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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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 비전투 손실 너무 크기 때문에 빨리타 빨리타 저쪽 오기전에 오케이 난 스타렉스 타겠어 내가 먼저 가겠어 아니 이번엔 또 이소전트다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얘들아 지금 달려와 달려와 그렇다고 나 광탈했다 광탈 차에서 안 내려졌어 그리고 이거 어떻게 죽지 진짜 죄송합니다 지금 야 누가 떨어져서 나한테 죽여줘라 안돼 안돼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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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밀어 레알아 미어 떨어졌다 야 싸시아 나 죽여줘 자 잠시만요 바람버섯 뽑겠습니다 아하 아 내려 내려 아 왈도 형이 보며 잠깐만 야 차에 깔려주는거 보다 그냥 싸제 너가 칼침도 안좋아 아 레알아 잘가 허행이 안 내리네 왈도 형 지금해요 야 왜 안되냐 아 죽여봐 엉청아 자 지금이야 야 타로야 보내줘 보내줘 아니다 우리 같이 죽자 아니요 잠깐만요 아니 이거 터트리자 같이 뿌개면 날이 날까요 여기 어디가죠 형님 투리스벌 터트리자 도와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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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 부서요 깔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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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아무게 도와줘 깔아 도와줘 뭐한겨 어 뭐야 터지가 죽었어 야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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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도 야 왜 타면 어떻게 이거 뒤집으면 터져요 아 주먹으로 말고 이거 있잖아 이거 야 거기 그대로 있어 그대로 아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그렇지 근데 타로한테 죽었어 홍월아 홍월아 우리 같이 찔러서 같이 죽였어 같이 찔러서 같이 죽였어 모자 이리와 모자 이거 타 어디 야야야 모자 야 니가 여기서 이기면 돼 여기서 이기면 돼 니가 오 맞네 맞네 그렇지 다 떨렸어 다 떨렸어 혹시 러네넌? 러네넌 러네넌 아니 이건 안돼 이건 안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 니가 차를 탔어야 됐어 오늘 새벽 4시 먹자파 두먹 사모장이 칼침당했습니다 먹자파야? 먹자 야 근데 두정동이야? 네번 내리연속 졌는데 그냥 너무했다 아 쟤네 왜이렇게 매너가 없냐 아 나 광탈시키질 않나 거의 극사실주의 야 니네 니네 뭐 이거 돈 걸었어? 어? 야 치킨 내기하냐? 야 홍월아 홍월아 치킨 내기 했어? 야 숙소에 M4 전동건 있다 어 구독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 으어 으어 으으으으으으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